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쟁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에 우리 송정 바다에 나와봤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가 하고 나와봤으면 참 장난이 아니거든요 태풍 때문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볼게요 바다에서 해초가 또 많이 밀리나오네요 바다에서 지금 해초가 굉장히 밀리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또 이런걸 어떻게 치울래요 자 여러분들 파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바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도 태풍은 그렇게 심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파도를 되게 풀 때가 있네요 아 그치깁니다 자 여러분들 저 뒤에 지금 파도가 다 보이죠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 또 비가 내리면서 얼굴 때리네 예 지금 저는 저는 지금 옷이 다 젖어서 벗어옵니다 옷이 다 젖어서 벗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받아놔와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지금 또 비옵니다 여러분들 쫄짝 지금 다 벗어옵니다 밑에 하고 다 벗어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바닥에 보면은 이거는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제가 조금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조금 한번 걸어볼게요 산에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, 바다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틀립니다. 저 물로 올라가야겠습니다. 바람이 불면서 또 이렇게 비가 지금 또 많이 올라옵니다. 와, 장난이 아니에요, 장난이 아니에요. 자,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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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